투전패를 주면 손에 진패 한 장에 모든 걸 걸고 칼을 잡으면 그 칼과 운명을 함께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패 한 장, 검 한 장 오직 그 뿐이다. 무예건 투전이건 극성에 이르면 비로소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거라. 첫 번째 호흡 날 산 칼날이 살갗을 스치고 비빈내가 나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욕망에 호흡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. 호흡이 흐트러지는 순간 상대의 칼날은 네 놈 몸통을 꿰두를 게야. 허나 사적필생 이기고 살고 싶은 운명에서 자유로워져라. 그때 비로소 듣게 될 게다. 상대의 칼 소릴 상대의 심장 소릴 지금 두 번째, 눈빛. 눈빛에 네 놈의 생사가 걸렸으니 눈빛을 이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